저희 KT는 국내 자타공인 1위 AI 사업자로서 지가진위부터 시작해서 AICC, AI통합위서 등 정말 여러가지 음성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 기술로 개발한 STT와 TTS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에서 데모 시연과 설명이 마치고 나면 바로 동영상 쪽에서 설명과 데모 시연을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ppt 파일을 넣게 되면 ppt 파일이 있고 여기에 노트가 있는데 이것을 없이 한 것에서 생기게 하는 것, 또 에디트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파일이 TTS로 바뀌어서 다시 편집기에서 되게 하는 것 그 과정이 저희 솔루션인데 편집기에서는 아무 영상 올라와서 똑같은 건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제공하는 데는 이렇게 제작하는 스튜디오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가서 제작을 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이제 가져와서 편집기를 위주로 해서 TTS, STT 가지고 하고 이런 과정을 보였다면 우리는 제작 단계부터 가상 스튜디오 제작, 여기도 배경을 바꾸고 이런 것부터 영상이 촬영되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그 오디오 파트를 생성도 시키고 바꿔주고 하는 전 과정을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 안녕하세요. 오늘 i3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오디오가 아니라 아까 KT가 만든 좀 더 클레어한 오디오로 바뀐 거를 데모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에디트해서 이렇게 결과가 파블리시 된다는 것까지를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일 잘 해보시죠. 잘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름에서는 일 굉장히 늦게까지 하실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